자 드디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크 도미넌트, 메타 도미넌트까지는 수식이 대충 됐어요. 근데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우주는 이방정식에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빨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 스케일 팩터 이쪽에서는 AT라 적습니다. 이 스케일 팩터 크기 인자 AT가 이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함수라는 거예요. 어떤 상수에다가 시간의 함수인데 이거에 X성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게 흔히 물리학에서 몇 값 수치 수법이라고 해서 모든 미분 방식을 푸는 스탠다드 방식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두고 이 X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X값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면 바로 프리드만 방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주도했던 이 방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방식에다가 프리드만 방식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닷 A 스퀘어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G의 로우 이게 R, 이게 A 자성입니다. A 자성 이꼴 제로 저거 R 대신 A로 바꿔놓은 겁니다. 교과섭이 달라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프리드만 방정식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한번 이 방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이걸 그냥 액면로드로 풀었어요. 풀어서 우주의 나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급수로 풀어보는 거예요. 풀면 우리 지수비교법이라고 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닷 제곱은 A 닷 제곱은 이꼴 8파이 G의 3의 로우의 A 자성이 되죠. 그럼 이걸 집어넣고 보세요. 그럼 먼저 A 닷을 구해봅시다. A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빨리 하겠습니다. T 조금 어렵습니다. X가 나오고 T0의 T가 나오고 X 마이너스 1성이 되고 1오버 T0가 됩니다. 요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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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가 요거의 스퀘어가 요거의 스퀘어가 앞에 상수 8파이 G의 3의 자 로우를 뭘 써야 되느냐 하면 로우를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이걸 요거의 지금 보면 로우 대신 로우 제로의 R 대신 A 마이너스 3 1 플러스 W의 요게 바로 로우입니다. 요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요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요게 요게 로우입니다. 고다가 지금 A 스퀘어가 붙었죠. A 스퀘어가 붙었어요. 자 지수 비교법이란 건 뭐냐면 요거의 지수 뭐냐면 T의 T의 지수성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음방이지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요 T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잡으세요. 아 소리 지금 뭘로 답변했네요. 요것도 뭐죠. A가 뭐였어요. A가 데피니션이 A가 이거였잖아요. A 대신 T 오버 T 제로였잖아요. 요거의 마이너스 3성의 1뿌러스 W 요거는 뭐냐면 T의 T 제로의 마이너스 3성의 마이너스 2성이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쉽지 않습니다. 2성이성 좌성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 지금 T 자 보세요. 요 T 요 T 요 T T 있죠. 양변에 T의 지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수비교법 이게 사실은 모든 비분방정식을 제너럴하게 푸는 방식을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지수비교법 지수비교법 뭐 뭐든지 풀 수 있죠. 이렇게 두고 그 맞는 X성 X값을 구해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보면 빨리 계산해보세요. 요 2니까 T의 요 쪽에 요 변은 T의 몇 성이 되느냐 하면 지수비교법 하면 T의 X-1성이잖아요. X-1성을 제곱했으니까 T의 2의 X-1성이 돼요. 이쪽은 자 우변은 좌변은 그래요. 우변은 보면 T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W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에 자성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요 계산 매끄럽습니다. 요거에 X를 구해내면 돼요.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3에 1 플러스 W에 2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억하는데 1 플러스 자 그럼 우리가 구했어요. 뭘 구했나 하면 자 AT를 구했어요. AT 우주의 스케일 팩터 크기 팩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T에 T0에 X인데 X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럼 다 알았어요. 그럼 다 쓰면 T에 T0에 X 대신 뭐냐면 3 1 플러스 W에 2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 W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W가 뭔가 그래서 W 2개에서 우리 구했잖아요. 3분의 1 0 구했잖아요. 다카이너지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건 마이너스 1이요. 우주분을 하는 사람들 구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알았어요. 뭐냐면 나데이션 도미넌터 유니버스에서는 W가 얼마라고 했어요. W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T가 우주의 반지럼 AT 지금까지 RT라 썼습니다. 같이 섞어도 돼요. AT가 얼마예요. 바로 T분의 T0에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3 1 플러스 W가 얼마? 3분의 1 이렇게 통쾌해요. 3분의 1 집어넣어보세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게 T0에 T에 바로 2분의 1 생이 되죠. 알았어요. 뭐냐면 시간에 눈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팽창 네이트가 언제 빅병에서부터 5만 5천 년까지는 눈뜨 시간에 눈뜨에 비례하는 게 저식이 있어요. 그냥 놔버려요. 위대하잖아. 그런데 이 시기에 어디서 나왔는가 모든 물리는 이 시기에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물리예요. 물리는 따져보면 뭐죠?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열역학 제1법칙에서 나왔잖아요. 됐죠? 열역학 제1법칙 어디서 나왔어요? E꼴 MC제1법칙에서 나왔다. 이 5가지 공식 중에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물리 박사과정 어떤 물리를 딱 보는 순간 요거의 5개 방경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내면 돼요. 통쾌해요. 그 밖에 없어요. 이걸 잘 모르고 온갖 이야기를 하니까 물리학이 막 복잡하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됐어요?